2개? 형님, 얼마 주셨다고요? 얘기해 주세요. 430! 430! 430! 와... 그걸 되게 잘 알아요. 640! 10. 11. 11. 12. 12. 13 13 12. 13 14 14 15 15 아 이거... 나 손으로 하는거야 오케이 고개 숙이고 세게 해야지 고개 숙이고 아파서 한 번 더 해 주시기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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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잖아 갑자기 여기 가볍게 가볍게 한번 내려 보세요 근데 중간에 한번 살짝 감차 있거든 더 무서운 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몸을 앞으로만 하면 돼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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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안 무섭지 아이차 아이차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가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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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고생하고 형 잘 쓸게요 어 그래 그래 영상 잘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어 아이고